어제 작품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세로로 잘못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올리지 못했어요 여기 어제 새 친구들이 한 작품이고 오늘은 좀 다른 스타일로 해볼 거예요 아유 멋있어요 멋있어요 아 저 새 너무 시원하고 멋있어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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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디 보자. 시원한 여름. 아 이쁘다. 오늘의 작품입니다. 날씨도 더워지고 시원한 느낌 나는 여름을 생각하면서 블루로 시원하게 만들어봤습니다. 자, 이거 시원한 그림 하나 갖다 붙여놓으면 시원해지겠죠, 집안이? 여름 시원하게 잘 보냅시다. 날씨도 더워지고 시원하게 만들어봤습니다. 날씨도 더워지고 시원하게 만들어봤습니다. 일주일 내내. Six, four, the purposely as chino하는게요. яз…? 감사합니다.